지금 저희는 워싱턴 광장에 나왔고요. 또 여기 보이는 뒤쪽은 백악관 남쪽 정문입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은경이, 미소, 시원이 이렇게 모두 함께 왔어요. 미국 친구들도 같이 왔고요. 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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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제44대 대통령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4대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직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학을 하자면 대통령 관저이고요. 가족들이 여기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시원아 영부인의 이름은 뭐였지?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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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맞은편에 워싱턴 기념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고를, 아, 운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ur 미셸 오바마 미셸 T